소장님 자리를 제가 사회로 뺐고 너무 잘하셨어요 오늘 이 본부장 비리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실 건데요 우선 김건희씨가 주장하는 이력 중에 거짓으로 판명된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만 정리해 주십시오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요 몇 가지로 정리하기는 어렵죠 많은 국민들께서 헷갈려 하셔요 한림성신대, 서일전문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 무려 지금 확인된 것만 5개 대학의 학력, 경력, 수상이력 모두 조작 내지는 완전 뻥튀기로 현재 확인된 것만 16개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더 나오고 있습니다 한 20개까지 나갈 것 같고요 살다 살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만난다니 정말 치가 떨립니다 근데 더 웃긴 건 윤석열씨가 여러분 보셨죠? 그 기자들에게 막 삿대질하면서 니들이 알아봐란 말이야 시간강사나 겸인교수를 말이야 서리보고 뽑는지 니들이 알아봐란 말이야 여기 우지원 교수님도 계시지만 대학 전국의 모든 대학과 모든 시간강사 모든 겸인교수를 한꺼번에 경력사기범 그리고 경력사기, 학력사기를 대학들은 검증도 안 하고 무조건 뽑는 일종의 비리 연루범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당장 그것만으로도 지금 두 부부가 석고대주하고 사퇴해야 될 사유죠 김건희씨 허위력 보니까 너무 부풀리고 뻥튀기하고 진짜 이렇게 다양하게 속일 수 있나 싶었는데 문제는 지금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죠 윤석열이 직접 비호한 범죄도 나오고 있다고 그럼요 그럼요 그 얘기도 좀 해주십시오 아무튼 게임산업협회는 심지어 직인까지 지금 이조된 거로 추정이 됩니다 저도 제가 참여했는데 사무처라면서 많은 증명을 찍어봤죠 보통 단체 증명이 사각직인이 많습니다 증명서류 그런데 법인인감용 동글뱅이 직인을 찍는 경우는 거의 있을 수가 없거든요 아무튼 그것도 그렇고요 더 심각한 것이 김건희씨의 이런 경력조작, 이력조작, 수상조작도 심각하지만요 제가 오늘 갖고 왔는데 일부러 여러분 윤석열이 본부장과 비리라고 써놨잖아요 본부장 비리가 아니라 잘 보이게 하려고 제가 직접 썼습니다 본부장과 비리인데 왜 본부장과 비리냐 본인의 비리, 부인의 비리, 장무의 비리만 이야기 됐잖아요 그동안 양평 땅 투기를 보니까요 ESIND라는 회사하고 채훈순씨가 개입해서 땅을 사드리는데 치밀하게 양평 땅 2006년도부터 쭉 사드립니다 그런데 ESIND 이름 외우기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외우기 쉬운 방법을 개발은 했습니다 ESI 은순이네 ESI AND 은순이네는 디지게 투기를 많이 저질러요 ESI AND 은순이네는 디지게 비리를 많이 저질러요 이렇게 여러분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ESIND 감사보고서를 보니까요 주주가 다 형제 자매예요 지금 우리는 그동안 김건희씨하고 장모만 주목을 했잖아요 아닙니다 이 집안 정말 무서운 집안입니다 그 치밀한 투기와 불법특기와 부당이들 현장에 김건희씨의 오빠 두 명과 언니 한 명까지 동원이 됐다는 거예요 일단 이게 지금 가족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최은순씨의 아들이 둘 있고 딸이 둘 있는데 그동안 우리 김건희씨만 늘 알려졌잖아요 그리고 ESIND의 김건희씨가 이사로 등재됐던 것만 알려졌는데 더 저는 주목하는 게 그 회사의 주주가 다 김건희씨의 오빠 두 명 언니 한 명까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온 가족이 부동산 투기와 불법특기를 저질렀다는 것이고요 지금 최은순의 차명 부동산 보유 의혹이 전국 23개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양평의 또 다른 땅의 명의를 보니까 이번에는 외삼촌과 애사촌과 김건희씨의 어머니 최은순씨 윤석열의 장모의 특수관계인으로 알려져 있는 김모씨가 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자매가 ESIND라는 회사를 통해서 부당을 개입한 것뿐만 아니라 외삼촌과 애사촌 심지어 김건희의 어머니의 특수관계로 추정되는 어떤 남성까지 동원된 투기 온 가족 그래서 여러분 본인, 부인, 장모, 가족 전체의 비리다 그런데 마침 윤석열이 당시에 여주 지청장을 했습니다 양평군을 총가래요 양평군 군수는 여러분도 잘 김선교였고 지금 국민의 모원이고 윤석열 경패가 있는데 더 웃긴 건 김선교가 2010년, 2014년 지금도 선거법으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요 2010년, 2014년도에도 계속 뭔가 선거법이라든 비리로 수사를 받았다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럼 뭔가 여러분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윤석열 일가와 김선교, 양평군수 지금 국민의 의원 간에 협잡이 있었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 저희는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양평 땅의 지금 아파트 개발 의혹인 거죠? 맞습니다. 350세대를 지어서 무려 200억이나 되는 200억 안팎의 이들 얻은 거로 추정되는데 개발부담금이 0원이었습니다 처음에 17억, 그 다음에 6억, 그 다음에 0원이 됐는데 그때 그렇게 한 사람이 양평군수 김선교입니다 그 허가를 내줘요? 네, 원래 거기가 아파트 질 수 없는 상수원 보호구역, 수질보호구역인데 아파트 짓는 것으로 변경도 해준 것도 김선교 때고요 실시계획인가라고 해서 반드시 그 기한을 지켰는데 그걸 안 지켰는데 그걸 임의로 특혜를 2년이나 연장해 준 것도 김선교고요 그럼 이건 윤석열 일가니까 그렇게 봐줬을 거라는 추정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죠 그 김선교가 지금 윤석열 캠프에 들어가 있다는 거고요? 네, 국민의 의원입니다 네, 소장님 말씀을 좀 이어서 듣기 전에요 지금 부산에서 집회를 저희랑 같이 3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 집회가 거의 끝나간다고 해서 현장을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 현장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부산에 지금 개혁과 전환, 촛불행동연대 지부를 부산 지부를 지난주에 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집회를 지금 하고 있고요 아, 오징어 게임 패러디도 하셨군요 아, 저 옷 사기가 요새 좀 쉽지 않은데 네, 부산에 굉장히 따뜻해 보여서 또 부럽기도 하네요 네, 현수막 행동으로 부산도 마찬가지로 진행하고 있고요 조선일보, 뭘 꾸미는 거니? 네, 해시태그 달아주셨고요 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 정말 많네요 지금 뒤로 쭉쭉 한번 가주십시오 와우, 정말 대단합니다 네네 네, 너무 멋있습니다 네, 풀랑도 풀랑을 들고 지금 1차로를 다 차지하고 지금 행진을 하신 것 같습니다 와우 네, 3시부터 지금 30분 넘게 지금 진행을 하셨고요 굉장히 많은 시민분들이 참여를 하신 것 같아요 네, 부산에서 이런 집회도 지금 한 2년 만에 하실 텐데 마침 또 개혁과 전환, 촛불행동연대에 또 부산지부를 꾸리시고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또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아, 풀랑을 너무 잘 만드셨네요 누구 장부는 뭐 하시노? 너무 재밌습니다 네, 눈에 확 확 들어오고 우리 아이도 나와서 아, 정말 아이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진짜 어머니도 고생이 많고 네, 우리 부산에 오늘 집회 진행하신 모든 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우 네, 고맙습니다 아, 이후에 대구, 광주에서도 또 진행하고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연결을 하도록 하고요 소장님께 하나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양평당, 그다음에 지금 김건희 허위 이력 말고 우리가 또 짚어봐야 돼, 또 기억해야 될 의혹들이 뭐가 있는지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지금 오늘 이야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윤석열 일가 본부장 비례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지금 자꾸 부인이나 장모나 가족이야에 나오니까 윤석열이 깨끗하다고 이준석이 기대에 망언을 했는데요 여러분, 윤석열은 혹시 검찰 수사관이나 검사했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백이면 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가 좋아하는 사람들, 지한테 비유 맞힌 사람은 끝까지 비유해 주고 그래서 그것을 상남자라는 말로 포장을 하는데 그건 상남자가 아니라 상건달이죠 상양아치고요 모질이, 모질이 네, 모질이 윤대진, 윤후진 사건 그거 완전히 덮어버린 게 윤석열입니다 변호사까지 불법으로 소개시켜놓고 거짓말을 했잖아요 이거 고발 사주 정치 공작, 불법 정치 개비 이것도 정말 심각한 사건데 지금 공수처 수사를 제대로 못해서 안타깝게 헤매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이거 정말 검찰이 자기가 미워하는 세력, 진보 계획 세력 또는 검찰이 주장하는 세력을 구구단체나 국민의힘 동의에서 고발시킨 다음에 기다렸다는 데 대대적으로 수사하는 거 우리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짓을 한 겁니다 그 외에도 또 윤석열은, 윤석열과 김건희는 도이치 모터스 사건에도 굉장히 주가 조절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전원이 기소가 되거나 구속됐거든요 김건희만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검찰에도 윤석열 일당의 잔존 세력들이 남아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우리 개혁과 전환을 위한 촛불연대가 열린 민주당 국회 안에 들어가서 이 비리들, 윤석열이 본인 비리들 부인 비리, 장모 비리, 가족 비리도 신고하지만 본인이 수없이 저질로 온 직군 남용과 직무유기와 결탁 그것도 있죠 삼부토건 조나묵, 이른바 그 유명한 남아단 은행상스 호텔과 삼부토건을 소유했던 조나묵의 비리도 다 봐줬을 거라는 추적이 나옵니다 왜? 맨날 가서 스폰서를 받고 그 과정에서 김건희 씨도 만난 것이거든요 골프도 치고 향응도 받고 거기에 보면 다 나옵니다 이게 거짓말 달력에 보면 다 나옵니다 조나무 회장의 일정표에 보면요 이런 것들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검찰이 그리고 공수처가 경찰이 각각 여러 가지 수사를 하고 있지만 대단히 미진하잖아요 우리 국민 내 같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특검을 해라 이렇게 저희는 주장하고 있고요 대장동에서도 윤석열이 대장동의 불법 부실 대출이 1800억 정도 되었었는데 2010년 11년 그때쯤에 그걸 알고도 불법 부실 대출해진 세력을 은폐해버리고 비리를 숨겨주는 바람에 그 자들이 살아남아가지고 지금의 하나안행 화천대유 국민의 50억 클럽 대장동 개들을 다시 잃게 된 겁니다 윤석열이 온천적 범죄가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 특검으로 다 한꺼번에 윤석열 본부장과 특검이라는 걸 반드시 저희가 관측시켜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석열, 김건희 씨 허위 이력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또 이슈가 돼서 꽂혀있지만 정말 윤석열의 또 비리도 어마어마하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희정 교수님한테 좀 질문을 드릴 건데요 이런 가짜 이력 등의 문제 그리고 본부장과 이 비들이 연이어 계속 터지고 있는데 왜 처벌을 안 받는 걸까요? 네. 기본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적폐문화가 여전히 상존한다는 것 같습니다 결국 적폐 세력들이 이러한 진짜 방금 우리 안진걸 대표가 잘 정리해줬습니다만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넘어가는 것 이때 우리는 물어야 돼요. 우리 사회가 과연 정상사회인가 그런데 이제 오히려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윤석열이가 이것이 국가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결국 적폐사회에서는 이게 어려운 말로 적반하장 혹은 전도몽상 아주 쉬운 말로는 똥오줌 못 가리는 사회가 된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심지어 진짜 우리도 놀랐습니다만 김건희 씨의 리플리라든지 혹은 화차라든지 이 수준을 넘은 이러한 형태가 어쨌든 세력을 가진 기득권 사회에서 통용되고 그것이 오히려 변호되고 있다는 사실 하루빨리 이런 적폐문화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영화 내부자들 보면 정말 끔찍하잖아요 내부자들 거기 장면이 그런데 그게 현실에서 더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걸 저희 국민들 눈으로 계속 확인을 하고 있죠 그런 적폐들의 정말 썩은 문화가 국민들이랑은 너무 괴리되어 있어서 저희는 그걸 영화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눈앞에 지금 김건희 씨의 허위력 내용을 보니까 영화 화차 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걸 보니까 얘네 문화가 국민 정서 얼마나 벌어져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좀 대해야 되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저는 이 지점에서 과연 지난 광화문에 모였던 촛불혁명은 어디 있는가라는 점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오면서 뉴스에 나온 걸 봤더니 박근혜 씨가 진짜 자기 책임 회피하면서 믿었던 사람들이 그들의 일탈로 자기가 적폐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옥중 서면으로 물론 스스로 진짜 모질이라는 얘기를 인정하는 거긴 하지만 그러한 것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잖아요 최순실 박근혜 김건희 윤석열 저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촛불혁명에도 불구하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시도는 이 촛불의 이막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서초동의 많은 시민들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180석을 지나서 여전히 이뤄진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 촛불혁명이 이제 결코 탄핵해서 끝났다 뭐 180석 만들어서 끝났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제 다시금 우리 촛불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이러한 영화 같은 사회의 적폐문화 속에서 뭘 할 건가라는 것을 질문해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이명박이 정가 14범인가요? 네 그랬죠 그때도 대통령 선거 때 정가 14범이 어떻게 대통령 됐냐 이런 얘기했는데 됐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나왔을 때도 독재자 딸이 어떻게 대통령이 됐냐 됐는데 윤석열은 더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사회가 지금 거꾸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진짜 불안감에 답답함에 막 이렇게 가슴 치시고 계실 것 같은데 이런 문제들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는지 네 얘기를 해 주십시오 결국 정치나 사회 변화는 결과로 이야기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당연히 좋은 선의 그리고 좋은 마음 다 중요하지만 저는 이러한 촛불혁명의 진행에 나름대로의 어떤 중간 정산 이것은 당장 직면하고 있는 대선 그리고 조만간 우리가 또다시 치러야 될 지방자치제의 여러 지방선거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만들어내야죠 이제 탄핵만으로도 안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180석 만들어도 안 된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러한 실제로 결과로 말할 수 있는 열정과 그리고 실행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진짜 물어야 됩니다 진정한 공정과 정의가 무엇인지 그동안 촛불을 꺾는 저들의 그런 흉계는 오히려 천박한 공정과 정의였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이러한 적폐사회를 바꾸고자 등장했던 조국 법무부 장관이나 심의회 장관을 오히려 이 검찰들이 샅샅이 뒤져가면서 말도 안 되는 걸로 표창장 김건희 씨의 조작에 비하면 진짜 새발의 피도 안 돼요 이거 모기발의 피도 안 되는 거를 4년이나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지점에서 이제는 더 이상 조선일보의 거짓 선동 이런 거에 속지 말고 우리가 과연 우리 사회의 공정 그리고 정의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건가 저는 여기에 우리가 보다 집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다시 한 번 그러기 위해서는 촛불은 모여야 합니다 여기 촛불 행동이 지금 하고 있듯이 조직화된 깨어있는 연대의 힘이란 것은 더욱더 중요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광화문 촛불의 그러한 힘이 이제 구체적으로 일상의 혁명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조직된 힘 저는 이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그것은 대선과 이 지자체 선거에서 반드시 결과로 만들어내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촛불 혁명의 중간 점검 시간이죠 대선 그렇게 얘기가 되고 정치인이 이제 정치의 주인이 아니라 국민들이 주인으로 전면에 나선 시대가 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고생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원래 주인이 더 피곤한 거잖아요 책임감을 갖고 있으니까 윤석열 같은 양아치력을 몰아내야 될 책물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더 피곤한데요 하나 더 조금만 더 덧붙이면요 이 윤석열에게 영향을 많이 끼치는 사람이 최은순 씨와 김건희 씨로 알려져 있잖아요 실제 윤석열이 맨 술만 먹고 다니고 술꾸녀 가지고 돈을 막 탕진해 가지고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최은순 김건희가 나타나서 비리를 비호받고 그 대가로 온갖 자금이나 향을 제공하고 그러면서 돈고도 하고 결혼됐다는 의혹이 있는 건데 실제 그게 굉장히 저는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아간 의상소텔에서 조나무의 스폰서를 받고 향을 받으면서 만난 건데 그래서 관원토론회에서 우리 국민들 모두가 궁금해하는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 그래서 당신이 사는 집은 집값이 얼마고 세금이 얼마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놀라지 않습니까 자기 와이프랑 지금 동거까지 하면 10년 넘게 산 사람이 그 집에서 내 집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고요 보통은 우리 집이라고 하고 다만 명의가 아내 명의됐거나 남편 명의됐거나 공동 명의됐다 이렇게 하지 거기가 윤석열 씨 자네 집이 아니면 윤석열 씨는 그럼 세입자인가요? 아니면 윤석열 씨는 거기 무슨 부모님 없는 고아인데 최은순 씨와 김건희 씨가 거둬서 키우고 있나요? 이런 해설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집값을 모른다 아무리 남편이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집안사일 몰라도 최소한 어떤 전셋값이나 월세나 집값을 대략은 알고 이건 명백히 또 거짓말을 한 게요 본인이 공직자 재산 신고를 맨날 했거든요 매년 근데 모른다? 그리고 세금도 모른다? 본인이 종부세 낸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면 실망할까 봐 그래서 종부세를 없애려고 하는 그 작태에 분노할까 봐 아예 모른다고 거짓말을 해버린 것 같아요 아니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우 교수님은 저는 윤석열이가 그만큼 똑똑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모질이에요 모질이라서 진짜 몰랐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주택이 없는 사람이라서 청약 통장을 모른다는 황당한 말이었는데 이런 자가 대선 후보라니까 근데 그 최원순과 김건희가 영향을 많이 끼치는데 그럼 그 김건희한테 누가 영향을 끼치냐 뭐 무정스님 이야기도 나오고 청공승 승리가 나오는데 이번에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더 팩트 탐사팀이 코바나 컨텐츠 앞에 가서 언제 등판하시나요? 줄리욱이나 다른 비리욱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니까 사실 위협적으로 치재한 것도 아니에요 좀 떨어져서 점잖게 물어봤잖아요 근데 갑자기 옆에 있는 젊은 남성이 아까 우리 퍼포먼스도 말했지만 모아! 목덜미라 하면 안 돼 이럴 때는 모아지는 그냥 집찍어 내려버리고 코를 땅에 박게 한 다음에 쑥! 사무실을 집어넣어버리는데 여러분 요건 경혼이라면 이렇게 하죠 경혼이나 집혼 중에 영부인 후보로 어떻게 제가 교수님도 감히 함부로 못하는데 그럼요 친구 길이도 어려워요 아니 친구도 그렇지 못하죠 심지어 또 남녀 간에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티에 나오는데요 요건 제가 서울의 소리에 자세히 해명해놨는데 이 사람이 강원도 강릉에 있는 윤석열과 최은순과 조은함의 최측근인 황 모 씨 아들이 한 살이 하나 나오고요 전문가들이 아니다 황 모 씨랑 닮았는데 아니다 최근에 등장한 오랫동안 측근인데 최근에 비로소 노출된 젊은 무당이다 심 교수로 불려지는 젊은 무당이라는 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황 모 씨든 신무당이든 정말 윤석열 씨 일가가 이렇게 무속이나 무당 같은 이상한 사람들 귀선에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우주의 기를 받아서 이런 짓을 하는 거죠 세상에 아니 이게 모가지를 짚고 어떻게 코를 받게 한 다음에 이건 뭐 이게 말이 안 되죠 이 무당에 잡는 손이 이게 쉽게 잡을 수 있는 요소가 아닙니다 이건 만약에 이게 이제 일반적인 남녀라를 이런 문제가 있었으면 윤석열이 가서 이 사람 이제 흔들만 영화 같은데 뭐야 우리 기부인의 몸을 만져하고 때려오고 막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근데 제가 마무리를 해온는데요 이게 맹구님 재밌는 게 이게 중도층 보수층 무당파층한테 이 동영상이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이상해 윤석열도 이상한 거 알지 그래도 정부의 동행에는 실망이 너무 커서 이제 이러던 분들이 또는 양쪽 다 싫어하던 분들 중에 상당수가 이걸 보더니 아 윤석열 부부 진짜 너무 이상하다 아니 근데 제가 듣기로는 중도층을 노리는 사진이라고 제가 듣고 있는데 아 뭐 중도층이 이걸 보고요 정당을 정하지 않은 무당파들은 무당이 맥힐 거다 여러분 의종 교수님의 저질 아재 개그에 한번 웃어줍시다 우교수님 네 영향을 많이 끼친답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더 팩트 원본 동영상은 200만 가까이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Y10에서 이걸 재생했는 그것도 한 수백만 보고 있고 제가 소리소리에서 이 문제를 자세히 해결했는데 우리 소리소리 동지 있잖아요 유튜브 거기도 한 50만 보고 있고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영향을 끼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집값도 모르고 내 집도 아니라 거짓말하고 세금도 모른다는 윤석열의 문제와 이런 생활 속 이슈를 널리 알려버려야 돼요 국민들에게 그렇죠 아니 이게 이제 생활 속 이슈라기보다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사실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렇죠 네 어떤 대선에도 없었던 상황을 저희가 목격을 하고 있고 국제망신입니다 국제망신 절대 윤석열이 대선 후보로도 지금 후보 자격도 이뤄야 되는 맞습니다 그렇죠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윤석열이가 대선 후보라고 하면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겠대요 이게 우리가 뭐 마피아가 있습니까 국내 차라리 이런 어떤 본인의 수준을 정말 극명히 보여줘요 정말 남북 통일을 위해서 내가 뭘 하겠다 이 정도 수준이면 대선 후보로서 할 말인데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물론 마피아나 뭐 이런 게 있다면 그것도 이해되지만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겠대 이런 식의 수준의 후보가 대선 후보라는 것이 너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전두환 노태우를 찬양하니까 그걸 따라 하는 거죠 노태우가 범죄가 된 역시 모질이네 전두환님의 행정인 사회 구현하면서 네 거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오늘 대담을 뭔가 중구난방 같은 느낌이었지만 아 하나도 있어요 하나도 아 또 있습니다 다음주에 김건희 고도의 학력이조 경력이조 수학이조는 공소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심란체들과 함께 다음주에 대규모로 대대적으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고발해서 법의 심판을 받은 윤석열까지 함께 감옥으로 보내버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